요즘 가장 핫한게 뭐야? 머니게임이잖아? 고립된 공간에서 참가자들이 돈을 아껴 끝까지 살아남으면 상금을 나눠가지는 게임이지 근데 그거보다 보면 사이다 마렵지 않아? 저 새끼는 왜 저러고 또 저 새끼는 왜 저러는 거야 근데 말이야 혹시 이거 봤어? 투하, 두이통, 종이의 집, 아일랜드 자 똑똑이들은 공통점 찾았지? 여기 나오는 애들 보면 다 그래 단합이 안돼 꼭 파벌이 생기고 싸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개인의 특성과 집단의 패턴이 있는 거 알아? 머니게임의 빛에서 얘기해줄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 항상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시작이 돼 처음엔 다들 적을 만들지 말자 좋은게 좋은거야 다같이 잘 지내면서 목표를 달성해보자 이러거든? 참가자들은 첫 만남이 시작되면 힘을 합쳐 나름 그럴싸한 계획을 세우고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해 이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향성을 리딩하는 리더들도 꼭 나타나게 돼있어 그리고 본인 생각과 달라도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피하고 다수의 결정을 옳다고 믿는 동조현상이 발생돼 그렇게 다같이 살아남는 생존게임이 시작되지 아차 시계랑 창문이 없는건 게임에 더 몰입시키기 위한 심리트릭이야 그렇게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나름 잘 흘러가 그런데 머니게임 룰이 진짜 공정하잖아 근데 게임의 룰에 인간의 본성이 개입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배설물 그리고 맛있는걸 먹고 싶은 욕구 담배도 피우고 싶고 그러다가 본인이 집단에 희생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리더그룹의 반하는 참가자가 나오게 되고 파벌 형성을 주도하게 돼 파벌 형성에 성공하면 두 집단간의 갈등과 싸움이 벌어져 법적 제약 조건이 없다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폭력과 살인도 일어나겠지 싸움에서 승리한 그룹은 패배한 그룹을 흡수하고 참가자간의 급이 나뉘게 돼 패배한 그룹은 승리한 그룹과 더이상 동등한 위치가 아니야 그냥 노예나 다름없지 패배그룹은 승리그룹보다 적은 생활비를 배분 받게 돼 점점 패배그룹의 불합리함이 커지게 되면 다같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다같이 자네라는 길을 택하게 돼 샤댐프로이드 알아? 남의 불행을 볼 때 기쁨을 느끼는 심리야 머니게임은 다같이 살아남는 생존 게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본성 때문에 나 혼자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이 되는 거지 전체 모수가 줄어야 상금을 많이 가져가잖아 물론 리더 역할이나 참가자들 성향도 중요해 어느 곳에나 족같은 녀석 하나 있으면 분위기 이상해지고 파멸하잖아 어쨌든 이게 인간사회에선 당연한 패턴이지 인간은 학교든 회사든 어느 집단이 있으면 꼭 파벌이 있고 정치질이 있잖아 루시아시아에서 아름답게 끝나는 곳 동화밖에 없어 인생은 역시 실전인 것 같아 머니게임 속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서 보면 더 킹덤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난 결국 파멸 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 이상 자팍다식 스튜디오 훈즈였어